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살림터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살림터입니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이기철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보렴 입던 옷, 심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널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건거리는 생애를 벗어놓아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보렴 또 걸어야 닿는 집도 또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널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벗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 받을 것도 없는 우리 삶 볼 때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우렴 그리고 카드로 이븍 그렇게 시작한 거 이정 dang 창 나 지